kbs-tv 뮤직뱅크 리허설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렸다. 러블리즈 정혜인은 이른 아침에도 러블리한 미모로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뮤직뱅크에는 유노유노, 러블리즈, clc, nct 127, 우주소녀, 위키미키, ab6x, 에이티즈, 아이즈, 프로미스나인 등이 참석한다. 오늘도 출근 완료. 물오른 미모, 애교본능, 영상능 김미류 기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